불교에 가면요. 석가모니를 인간 중에 깨달아서 공부하신 석가모니를요. 법신불로 만들려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석가모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절에 가시면 화신은 석가모니 불인데 석가모니 불에 법신은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석가모니도 결국 비로자나불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이런 노력이 어디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의 제자라면 제가 죽고 나는데 저를 너무 존경해서 그분은 사실 한 명이 지릅니다. 신이었지. 이제 지르면 존경하는 분들한테서 누구 한 명 질러주길 바라거든요.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누군가 믿고 계신 분들 있죠. 미는 스타들 있죠. 그 스타는 사실 천사일 거야. 그러면 내가 차마 못하지만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그때 누가 질러주면 쫙 퍼집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몰고 가는데 저는 다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원 육성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구절이 있냐는 거죠. 본인이 사실 나 신이야 라고 사실 나 성부 안에 있는 진리 그 자체야. 내가 우주를 창조했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바로 제자 때 가면 그 말이 바로 나와요.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인격을 초월한 신성입니다. 이 신성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게 예수님 창조론이 히브리서 가면 예수님이 만물을 다 계획하고 창조했다까지 가요. 원래 구약 10편에서는 여호와가 한 일인데 주체도 바꿔버려요. 버젓이 구약에서 여호와가 한 일로 돼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한 일로 바꿔버립니다. 이 정도로 이제 사실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경심은 이해하나 예수님 원 육성이 틀어지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생의 비결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사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게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합니다. 성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자 성자 같은 개념으로 쓰고 계세요.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인자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나를 그리스도다 나를 메시아다 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성자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개념이 있어요. 내가 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인 줄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정말 잘 아는 자녀예요. 그래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부, 진리 그 자체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성령을 진리라고 했지 자기를 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있어요.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때는 내가 성자로서 이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는 존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 하냐면 너희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나 살아가는 거 봤잖아. 내가 진리대로 살았잖아. 나는 못 믿어도 내 안에서 구현된 아버지의 진리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걸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인격을 가지고 내가 진리를 실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리야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만 내가 우주를 창조한 진리 그 자체였어. 이런 접근은 안 합니다. 그런데 뒷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기리오, 진리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저는 그런 거는 또 정교인들한테는 그런 스토리도 어느 정교나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존중하되 보편적인 설명할 때는 그런 얘기들은 안 먹히죠. 그런 스토리의 진리의 진리의 진리는